안녕하세요! 무슨소리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자두 먹방! 레츠고! 오늘 자두는 두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체리 자두 일반 자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원할 거예요. 이게 체리 자두인데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얘는 일반 자두 일반 자두는 노란색이죠? 그럼 이 두 개의 자두가 어떻게 다른지 먹어볼게요. 체리 자두부터 아니야 일반 자두부터 체리 자두 체리 자두 찍을게요. 안주먹어 ız 초콜릿 맛있는데 자두맛이 아닌데 맛있는데 자두맛이 아닌데 약간 무슨소리 귀여운 소리났네 약간 달지않고 셔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셔 이거 약간 비타민C를 먹는 느낌 건강해지는 맛? 아우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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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불복이에요 얘는 좀 맛없네요 처음께 너무 맛있었어 군복 꼭 군복 cost 군복 염 Spray 아나 염 소원 염 맛있는거도 있네요 맛있는거도 있네요 이 겉색깔이 찐할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안셔요 진짜... 너무 맛있었죠? 진짜... 아... 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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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잘 먹으려면 오우, 시원하다 오, 달아요, 달아 오우, 시원하다 물 터 얼었어요 얼었다 오우, 시원하다 tylko 고추 오우, 치즈 고춧가루 이따라 네, 수엌 비주얼 소스 너무 맛있다 닭다리 눈물 너무 맛있다 오늘 이 두가지 종류의 자두를 먹어봤는데요 이 체리 자두는 진짜 색깔이 신기해서 샀습니다 속이 빨간게 되게 먹어보고 싶더라구요 그리고 두가지의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진짜 자두도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본 자두가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신기한데 너무 셔요 그만 말하고 있잖아 뜻밖의 좋은 소리의 ASMR 음... 맛있다 less 이쁘다 괜찮은데 매lan 맥주 뱅 zam 여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